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기사 나에게 눈에 줄게 언제 하겠지 나두어 사랑도 생각 말기 희뜩하고 울지 말기 영원아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의 길을 세상에서 벗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줄 거야 희뜩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치지 못해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 안 웃는다 말기 희뜩하고 울지 말기 또 봐봐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이 그런 날이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되어 볼까 늘 다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기대하며 멈춰 설 수는 없어 보조라고 생각 말기 희뜩하고 울지 말기 또 봐봐 우리는 알잖아 또 봐봐 네가 나의 등의 길을 세상에서 벗긴다면 또 나의 지치 않는 꿈을 추고 또 의미라는 것 네가 의미들 때 그치만 바빠하는 것 아 아 방금 노래 희력 시가야 한 곡 만원 신청곡은 그 메시지로 넣으면 된다 인스타에 그 기응 기응 그것 좀 올려주세요 기응 기응만 있는 거 질문하게 어딨지? 저의 작동은 건너세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에 갈 수 있음 좋겠니 어쩌면 저는 그 험한 길을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도리할 거래 더 가는 길이 너무 지칠지 우리도 언제가 김수연 노래처럼 헤어져 두려움 없이 널 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 다 익힌 그런 사랑 이게 인스타에 있는 거 인스타에 있는 거 비워주면 만원에 한 거 세 등장이죠 인스타에 그 보면 기은 기은 돼 있는 거 그 숫자고 질문에 좀 올려주세요 상처받지마 이제는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만 너무 차감이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어져 두려움 없이 맑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 이길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있을 때 말을 숨기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어져 두려움 없이 우리 모든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랑 이길 그런 사랑 이길 이길 아니 기응 미응 해달라고요 기응 미응 아 애 뭐냐 제2의 신테일 개웃기 화이팅 개발빈 거래 개웃기 타시나 집사 마늘 누 h YouTube 뱄 뱄 뱄 뱄 뱄 뱄 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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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협 으 carr 이거 질문에 빨리 만 원에 한 개 해준 아 만 원의 한 개가 아니라 한 곡 인스타 가면 그 기 pratic 되어있는 거 있는데 그거 숫자고 빨리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올린 사람 리액션 해줄 특별히 비싸? 그럼 하지 마 하나 하면 되지 제목으로 안 해도 근데 충분히 재밌을 거예요 아 우리를 따라 숨을 따라 숨을 씻은 또 한참 그냥 삼키고만 좀 어느 사이 덤빈 숫자 그 너머로 그녀가 보일 것 같아 우리 둘 헤어진 일조차 잊은 채로 기억 속 그녀와 얘기하듯 다른 동작 꽃을 닿아 시안한 눈앞이 흐려져요 저요 오기 꿈속처럼 행복했던 더없이 좁았었던 그때 우리 잘 지내나요 너 지금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 않죠 취할수록 또렷하게 떠오르네 끌려갈 부분 나도 예뻐서 술인지 눈물인지 혼자 한잔 네 이름을 잃고 채우고 또 다시 빛어내줘 우리 둘 그 추억만큼 쌓여진 동네 수명 진짜 이렇게 가는 내가 있네요 왜 고마운 일들만 많은 건지 기억 속 날 항상 미안해요 그 년에 있던 그동안 언제나 부족하기만 했죠 꼭 홍보재처럼 선명하게 누나 깨드려지는 그녀의 얼굴이 잘 지내 крич힌 나 혼자 혼자서 나만 비틀거려요 취할수록 노력하기도 우리는 끌려가고 눈 보고 싶어서 울다가 웃었다가 원망하죠 또 한 잔 다시 한 잔 눈물 한 잔 머리처럼 혼자 이렇게 하자 신청곡 만 원이 아닌 십만 원 신청곡 십만 원 돌았냐? 빨리 신청곡 십만 원 그냥 백만 원 신청곡 백만 원 인스타에 그거 올리세요 참고로 백 원 천 원은 백 원 천 원은 감사합니다 뭐야 드랩이 없어졌어? 아 됐어 제목으로 신청곡 십만 원 신청곡 십만 원 신청곡 십만 원 TJ 미디어 반주기를 통해 집계된 각 테마별 상위 인티곡을 제공하는 뭘 왔냐? 승진꽁아 니 혼자 실력으로 유명해져 제2의 동태 제2의 누구를 하든가 내가 반응할 것 라비앙루즈 같은 소리 하겠네 라비앙루즈 라비앙루즈 라라라라라라비앙루즈 빨리 그거 좀 해봐 기응, 이응 좀 올려봐라고 그리고 기응, 이응 올리면 한 곡당 천만, 아 백만 원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 계속 하고 있는데 뭐하네 진짜 나은 하슴만 떨어지니 내 아름답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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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게 참 쓰린 것더라 비우려 할수록 맛은 멀어지더라 이별이 단계를 잠시 웃고 돌아 내 아름답던 사랑 바람 불어와 내 맘 흔질면 지나간 세월이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리 백만원에 신적도 하나 해줄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앞 내 숨실을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나 부딪혀 미쳐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별 우리의 이별 그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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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아무래도 내게만 우리도 어 너 이렇게 별 뿐이 있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이런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너너로 너의 의미가 없어 차라리 나를 위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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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제는 마, 내 게임이야 보이지 마 눈을 다시 만나 잊지 마 너를 위해 버릴 때 이겨 차라리 나처럼 난 이겨 잊지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이 그렇게 거야 이제는 마, 내 사랑 눈에 안에 있어 다 질 거야 슬픈 일관이까지 영원히 해 아, 귀여워 제목으로 한글 영원 입력 선택 한글 가수명으로 구글 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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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은 하늘을 가리우며 멸망의 공포가 심해야되믿고 희망은 이미 날개를 쉬어본다 해지는 시즌에 물들어 거빈한 대란만이 하지 눈물을 내 꿈 마지막 한 줄 이 단물도 말라버린 유유의 died 대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철전필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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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날 보면 뭐라고 뭐라고 암어져라 암어져라 뭐라고 내가 널 봤어 알걸 암어져라 암어져라 모든 날 보면 뭐라고 따라해 암어져라 뭐저 뭐저 내가 널 봤어 짠한 유전자 That's why you got me 질퍼봐 모든 날 빠져들지 엄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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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대해진 자기들만 태우고 다니는 택시 임승작가 종료진 컴퓨팅 이제 남자 뒤로 절질로 가면 셋 고대 시들 셋 셋 셋 셋 둘 택시 제 그룹 사이사다 살았다 모나마나 범이처라 모나마나 범이처라 네 할 일이나 해 커피하러 바로 박몸해 너비 세롬 진짜 시대로 다가기 줄까 내가 말해버려 내가 혹시 요구해 요구해도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뭘해도 We will be like us 모든 날 보면 내가 날 봤어요 감히 날 판단해 This is my moment 뭘해도 네 줄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이건 내 눈에 너무 좁아 비지겠네 니가 뭐냐 If it's up If it's up 다른 짓이 있을지 몰라 뭘 해도 I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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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명으로 곡 제목으로 곡을 검색합니다 신청곡 백만원 아퍼를 아퍼들 아퍼들 사랑이 전지 싫어하던데요 나는 허락한 고마운 가치고 못했는데 눈에 잃고 살 마음을 잃고 진정성 일골에도 할지 하나 더 확신했는데 욕심이 없나봐요 그대가 기회를 놓아진 희해를 보지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래요 이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돼요 그대까지 다행이 사라지지 그대가 당신로 예수아 봉숭 예약 예약 추억은 우리 아려없는다 해도 우려없는다 해도 우리 어떻게든 무엇이래요 이뻐 다시 만날 사랑해요 이뻐 그대까지 나는 이름 사랑하시나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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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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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여서 지금 말 아니 사랑해 나 속으로 지켜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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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 안한 나락거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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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나갔어 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이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어 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내가 보고파 때려 나의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잘 탔네 거기 빨간색이 잘 탔네 아 너 뒷방울이 처음 타러 왔어? 아 다시 돌아가 엘사 출격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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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can hit you I can hit you Sunrise from first As sharp as the star As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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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star 마이크 먹기 후원하자 네 먹기는 가능한데 I don't know what I'm saying It'll be your love It'll be your love It'll be your love 못생긴 것들아 나가라 111명 나가 안 나가 114명이네 114 여보세요 지금 시청자들이 안 나와가지고 시청자 번호 따려고요 어떻게 딴다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시청자들 못생겨가지고 번호 따지 말라고요? 아 충고 감사합니다 어드벤처 감사해요 아 어드바이스 땡큐 너희들 못생겼대요 어떡해요? 뭐야 나 고자질 된 거야? 나 일로 받쳤네 아 짱이야 이제 헤어지네요 우리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모든 나를 잊지 말아요 아 진짜 잘생겼다 캡처해라 연예인 되기 전에 하지운 모습이랑 들려오는 내 웃음 속이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여러분 저 틱톡 팔로우 좀 눌러주세요 저 새끼 차단박아 저 새끼 진짜 개관종이냐? 내가 간심받고 싶냐? 야! 뭐랐냐? 적당해 네 홍보를 여기서 왜 해? 야 네 실력으로 떠 개듣보야 뭐랐냐? 적당해야지 가짐 그렇게 받고 싶어? 네가 영상을 쳐 올려 어? 야 네가 영상을 쳐 올려라 진짜 뭐랐냐 전략 야 여기서 왜 항모질이야 뭐야 이거 내 아는 곳에 서 건대에서 만났다고? 건대에서 나를 만났잖아 미안한데 나 태어나서 건대를 한 번 남갔어 내가 흔한 상이 아닌데 건대에서 나를 봤다고? 난 건대 안 가봤어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난 건대 안 가봤다니까? 네가 뭔데 나보고 건대 갔대 풍 금방 안녕하세요 그래서 혹시 흘링 정말 조 Då 혹시 알고 있나요 뒤돌아서 가슴 치고 그들 보내주던 그 사람 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같은 하늘 따를 꽃에 이 야 재패로 간다 야 니 주소 찍어 야 니 주소 찍어 야 주소 찍어 야 니 주소 찍어 빨리 야 주소 찍어 누군지 알잖아 찔리잖아 빨리 주소 찍어 야 주소 찍어 어디 어디 가 누구라도 나 제껴 이쯤에서 대충 하고 물러내게 좋을까 부산 역으로 오세요 부산 역으로 오세요 동천 역으로 와라 아 동천 역으로 갈게 니 머리채 다 뜯길 준비해라 일단 머리채 잡고 바로 아니다 머리채 잡고 바로 니킥 커피 터지고 그다음 깜깜고 신나깜 기다려라 제 2의 진세일인지 뭔지 제 2의 진세일이 아니라 제 처음의 진세일일 것 같은데 만? 워낙 따라하는 사람 많아서 아 됐고 아 됐고 니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진짜 불쌍한 애가 있어서 그런데 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는 지가 지 능력으로는 못 드니까 여기서 계속 홍보지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한심하고 진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덩치 믿고 까보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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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이 워낙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 나 애가 덩치 믿고 까불겠어 난 덩치가 어 이만한데 니네들이 쉬우니까 그런 거잖아 니네들이 세든가 니네들이 강하든지 어? 아니 됐고 불쌍한 애가 계속 팔로우 눌러달라고 간종짓 해가지고 불쌍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대구로 오라고 대거 팔거여 근데 나 대거 팔거여 오늘 당장 갈 거거든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와 나갈게 응? 니 꼭 와 지금부터 기다려 지금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이면 가 한 시간 10분이면 가니까 딱 기다려 응? 야 딱 기다려 안 나오기만 해봐라 안 나오면 나 지금 니 집 주소도 알아냈거든 니 집에 쳐들어갈 거야 지금 주거친 입으로 신고한다고? 야 신고해봐 니까짓게 신고한다고 반응이나 해줄 거 같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니가 뜨자고 했어 응? 니가 뜨자고 했다 야 야 니가 뜨자고 했으니까 니가 니 말에 책임져 뭔 다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 거지 뭔 다이니 세상에 다이는 없어 일방적으로 맞는 거지 니가 뭔 다이야 수준이 맞아야 다이지 다이가 내 일방적으로 퍼맞는 거야 응? 일방적으로 훅 그냥 훅 갈겨 머리채 잡고 그냥 바로 커피 아 커피가 아니라 커피가 아니고 커피? 그 다음에 앨범 빵 찍고 그냥 아 쉬운 것들이 진짜 너같은 애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방 갈배니까 입 다물고 기다려 지 수준을 모르고 까보네 새하얀 머플러에 얼굴을 묻고 서울이냐고 나 오늘 롯데월드 가는데 롯데월드 올 사람? 빡빡이 기억나 막 웃으면서 악수하니까 하하하 이랬더니 거쁜지 그만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 롯데월드 올 사람? 오늘 은재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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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터진 롯데월드 오지마라 롯데월드 오지말라 롯데월드 오지말라 야 롯데월드 오지말라 야 롯데월드 오지마 롯데월드 오지마 롯데월드 오지마 진짜 야 동천역 니 진짜 제발 까불고 다니지마 니는 내가 보기에는 미래에 딱 어 일진 따까리 아니면 어 그거 이상은 못가 아니면 깡패 깡패? 깡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가 뭔 깡패냐 너는 그냥 지금 하는 짓 태생부터가 잘못됐어 야 동천역 롯데월드 오지마 비행기 타고 와 니가 니가 니 오늘 상대해줄게 내가 지루아 나 잘생겼지 새하얀 머플러의 얼굴을 묻고 흙어진다는 한짝이면 널 기다렸어 어 간다 물음표 어 와 머리채 잡고 니 빰 빰화되게 흐리고 깜빵 갈라니깐 모르겠어 게스트 받아봐라는데 오오오오오 우리 제 2의 신테일이 되고 싶은 꿈나무 어떻게 아 게스트 올라와준다는데 또 받아줘야지 우리 꿈나무 꿈나무 한번 얼굴은 까고 올라와야 된다 야 고구마 야 고구마 년아 깝치지 마라 야 고구마 야 고구마 년아 야 고구마 년아 야 고구마 년아 야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족같아 면상처럼 생기들 많았지 고구마 돼지 깨끼야 할 거 아는 말이 고구마 밖에 없냐 야 멸치야 야 잘하잖아 놈아 야 이 염증치야 너희를 왜 낳았냐 왜 태어났어 에휴 불쌍하다 얼굴도 못가고 뭔 재기의 신태일이 된다는 들이로 쳐 인생 그렇게 살아 에휴 너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쳐 먹었다 그지 야 네 진짜 말빨 붙여도 진짜 약하다 어떻게 쫄아서 나갔어 어떻게 쫄아서 에휴 진짜 야 제이의 신태일은 무슨 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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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부터 약간 변성기가 변성기는 안와도 돼 난 니같은 목소리 너무 도망 어 게스트 겁나 걸었다 게스트 받아줄 거 같냐 안 받아줘 한 번 더 개올려 볼까 이젠 얼굴 까고 올라와라 아 안녕하세요 돼지야 너 내 닦아지잖아 야 돼지야 야 돼지야 아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쫄았어요 아저씨 좋으셨어요 아저씨 돌하르망이세요 뭐해요 돌하르망이세요 돌하르망이예요 아저씨 마이크들고 뭐해요 돌하르망에 마이크들고있나 아 아 아 독주관이 보여주지마요 오늘 수염 안 밀었나봐 트르블 말을 해봐 말을 해줘 돌하르망 아 아 아 아 안 할게 아 돌이 불쌍하다 내가 안한다 내가 맏달로 이겼으니까 안한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소리 왜 이끄댕 정색 빨지마 그래 그래 이 꼴이 올려 니 있잖아 응 니 왜 살아 혹시 그쪽은 왜 사세요 아 돌하르망 돌하르망이라서 니 얼굴 못가 아니 너 생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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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처럼 그렇게 못생긴 얼굴에서 얼굴 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 니 부모가 그리 나와가지고 못 까는 거야 니 부모가 그따구로 여드름 맞게 나와서 못 까는 거야 난 깠잖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면 안되지 말을 할 줄 모르니 응 애야 말 빠리라고 좀 불러줘 몇 살이지 나 삼겹살 니 뱃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진짜 인간 Blei FM 심그러얼 노래 암 팽 인갚 암 암 rica 진짜 중2병 제대로 걸렸네 야 한꺼번에 그냥 다 받아볼게 아 나 노래 불러야 되는데 1번인들 아 근데 아니 야 얼굴 까라고 했잖아 어 죄송해요 급발진해서 다들 나가세요 얼굴 안 가실거면 아니 얼굴 좀 까보려고 난 니네들 얼굴이 궁금한데 왜 계속 얼굴을 안 보여줘 아 잘 접어 죄송해요 방금 급발진해서 놀라셨을 분들을 위한 사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들어줄게 아 애도 받아볼까 안녕하세요 그쪽 볼고 놀랬어요 그쪽 얼굴 볼고 어 야 02년생인데 이번에는 애도 어 02는 얼굴 깠다 얼굴 보여주세요 02년생 그쪽 얼굴 가져주세요 더러워요 뭐냐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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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요? 얼굴을 까세요 문신을 까지 마시고 왜 나가냐 너 왜 나가냐 야 니 니 팔로우 300명 되면 그거 할 수 있잖아 방송 일단 어 내가 말하자면 니는 일단 방송 일단 말하기 능력부터 키우는게 맞는거 같아 네 너 왔고 고치는거 먼저 하는게 맞는거 같아 니는 100억을 줘도 내 얼굴이 될 수가 없어 응 안되지 너 왔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네 면상 니 면상 안봐? 혹시 거울이 없어? 거울 다 깨서 졌어? 응 어 너보다 날듯 너보다 날듯 너보다 날듯 엠 목소리는 듯 너보다 날듯 너보다 날듯 무슨 골룸이냐 니는 또 왜 웃냐 왜 쪼개냐 지질래 니 맞고 먹어 니 이빨에 끼어있는 그 노란색 보고 노란색? 야 니 담배 피지 않냐 니 담배빵 도와줄거야 존나 더러워 아 지효리 존나 더러워 야 니 얼굴에 담배빵 모아줄까? 아니 야 잼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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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답하지만 왜 돌았나 니가 왜 잼민이 있어 니같은 잼민이 없어 이 세상에 야 니같은 잼민이니까 이 세상에 왜 있어 기훈이 아가리 기훈이 아가리 똥냄새난다 닥쳐라 닥쳐라 가상 와 뭐야 왜 나 개빡쳐 왜 왜 왜 왜 왜요 남락처 왜 얼굴 안 까요 왜 얼굴 안 까요 오 89년생이다 89년생 오 89년생이다 마지막 기회임 나한테 할 말 있으면 1분 동안 말할 기회 중 지훈이 형 잘생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섹시하시네요 아주 왜 얼굴 안까요 지훈이 형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얼굴을 미리 키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 저한테 하실 말씀 해주세요 섹시하시네요 섹시하네 아니 다음 배턴는 얼굴 까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을 타고 올라오세요 섹시하시나요? 지훈이 형 쿠커 아 말해줘x2 왜요? 나는 평소하고 섹시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뭐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추천곡 받을게 게스트 고고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예인이 일반인이랑 어떻게 말을 섞어 같은 소리는 아니고 우리 일반인 여러분 저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바빠는 바쁜 사람이라서 구원자 구원자 제목으로 딜 마오 리원 아니 나 근데 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르겠고 제 2엔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제 1엔 누가 되렴?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심한 말에선 미안해 그렇지만 홍보지 하지마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미안해 야 니는 제 2엔 누구도 못돼 아무것도 못돼 그냥 쌉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냥 짜 야 야 이 수준에 맞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느 사람 있을까 널 날 어기로 데려가려나 정말 너는 언제까지라도 내 앞에 있어 줄 수 있을까 나의 꿈 혼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너를 안고 슬픈 꿈을 꾸었다 너를 본 순간 한없이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마친 구원자랄걸 또 노래 추천곡 해줄게 이 정도면 이 노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야! 아 짜증나 야 니 같은 애가 감히 내 음성을 높여? 야 장난쳐? 니 까짓게 뭔데?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음성 높이게 하지마 같은 소리하고 니 같은 애는 그냥 지나가는 먼지만도 못해 야 그냥 털어 미세먼지만도 못한 초미세먼지만도 못한 호랑수월가요? 호랑수월가? 푸른 바람 푸른 바람 오래보레는 바람 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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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는 우드는 해충은 봄산에 뛰어 비열가는 강아지 칠해 홍삼에 불안한 물 나를 내릴내 몸이 내 이내 은하수를 내릴내 세상 젖어가는 그리워 홀로 다녀를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꽃송아 눈물이 떨어지는 별에 헤매 우린 달아 어리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을 내려도 은색 소매 내 격대 들은 채로 한 번만 타는 빛을 죽여도 우린 달아 우린 달아 추천곡 빨리 적어 오빠 위에 다 해줄게 오늘 밤 기대해 오빠 오늘 밤에 남도 모르게 고수 고수 우린 달아 오늘 밤에 결정이 부끄러워 우린 달아 인테리어 추천곡 해라 추천곡 추천곡 해라 이게 잘한다고 김 먹었어? 이게 뭐가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미안 미안 고마워 추천곡 맞다, 추천곡 1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거 뭐 있으면 아, 오케이 뭐야? 우리 유정우 천 원 고마워 20분 전에 보냈네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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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못 봤어 지방에 아, 돈 보내지 마 돈 보내면 지금 100만 원 이상만 받은 100만 원의 심정우 100만 원의 심정우 가봐 이 바쁜 침 너무 고민으로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름을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길래 내게 또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피하는 거니 문자에도 안 와서 시간인데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마 내 이런 사랑을 널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말 누가 알겠어 밴드의 슬립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너 하나뿐이야 속눈썹 치고 한 번 믿어봐 출렁출렁 출렁출렁출렁 출렁출렁 야 야 이 몸뚱이 들고 일로와 야 여기 위치 찍을 테니까 일로와 여기 위치 찍을게 여기 지금 우리 대저택 펜트하우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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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훈 1번타운 빨리와 빨리와 야 와 와 와 도망쳐? 쫄았어? 야 뉴욕 하지훈 1번타운 몰라? 야 빨리와 와라고 오우 아 나 뭐하지? 제목으로 구글 검색합니다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 들어왔나 폰 확인하는 거 보소 야 남이사 지가 뭔 상관이래? 남이사 돈을 확인하든 말든 아씨 야 돌았어? 너 돌았냐? 너 뭐 하자 건데? 야 야 니 걸려봐라 진짜 이기차! 아 진짜 뭐 할까? 모두에게 있고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2002년생만 댓글 쓸 수 있음 2002년생만 댓글 쓸 수 있음 2002년생 빨리 노래 추천하삼 2002년생만 댓글 적으삼 빨리 빨리 야 2002년생 없어? 요 2002년생 없냐고 요 요 빨리 대답해 요 2002년생 노래 추천해라 고 요 바람기어 2002년생임? 바람기어 아까 했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그 영혼 아 이젠 아씨 방금 좀 많은데? 뭐지? 치중 고백 사랑은 늘 도망가 2002년생에서 꽤나 있구나 Tell me 출항 모르는데 2002 치중 고백 그거 알 거 같은데 치중 고백 할게요 치중 고백이 그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그 맞춰 뭐하고 있었니?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오네 너의 집에 모두 너의 터뜨린 너의 터뜨린 너의 터뜨린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해 늦은 자꾸만 너의 터뜨린 너의 터뜨린 너의 터뜨린 너의 터뜨린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즌아 미친 사랑처럼 너만 생각해 그 책 없이 네가 전부 좋아져 아니 안치했어 십자야 널 정말 사 해 원하고 있었어 원하고 있었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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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냐? 야 시키고 왜 웃어? 니 돌았어? 야 니 돌았냐고 시키고 왜 웃어? 시키고 왜 웃냐? 야 야 야 야 야 아 원곡하지 여니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왜 1등이야? everyday oh gir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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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 lo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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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This TV For you and the mom and the stator and the child And the blow of my heart Fuck you And the damn I had to leave the house What was happening? Oh Connor, hi 한국에 만 원이 아니라 한국에 백만 원인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세요 진짜 노래방인데 추천곡이나 할 것이지 계속 잡소리하고 있어 제목으로 구글 검색한 내가 가수인 이유를 보여줄게 내가 가수인 이유 틱톡이 나를 처음 보면 아직 좀 잘 남아 내가 왜 굳이 틱톡에 더 여행이 될 줄 알까 유명하고 파랗던 이유는 오직 돈 머니뿐이니까 돈이 말 보고 돈이 천 원을 벌고 일조 벌어라고 TV의 나와 노래 혹시 네가 볼까 봐 날 들으며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 봐 길을 쓰고 노래 그냥 나는 널 위해 그때 나 한 채 못 듣던 네 맘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날씨였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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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채팅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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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은 삼백원 고마 김가은띠 빨리 초성 초성 치고 그거 해줘 빨리 초성 아 오케이 오케이 추천곡 추천곡 빨리 빨리 추천곡 추천곡 만원 고마워 이창우 우리 창우 이창우 이창우 아 근데 백만원이긴 한데 특별 세일 해줌? 내가 방송 켰을때는 그걸로 해놨으니까 빨리 추천곡 추천곡 아니 추천곡 사람참? 나 그건 모르는데 몰라도 그냥 합니다 오늘은 금액을 소득하세요 이창우 아님 아니 나 근데 사랑창 모르는데 그냥 한다? 아 그냥 한다고 기념일도 모르는데 아 몰라 그냥 계속 적어봐요 그냥 계속 적어봐요 사랑창 그룹 기념일 기념일은 누구꺼에요? 스웨덴 색탁소? 이창우 남잔 다 그래? 이창우 그것도 모르는데 이창우 다 깨지않은 사랑이 너무 아쉬워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처럼 힘들대로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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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노래 아니에요? 혹시 몇 살이세요? 우리 창우씨 몇 살이세요? 아니 디셈버꺼 디셈버 19살이요? 요즘 노래를 해주면 안되나? 요즘 노래 해주면 안될까요? 음 그 할 수 많은거는 사랑의 배터리 어머나 그런거 그런거 있고 하여튼 계속 적어줘요 지금 로맨틱형을 몰라요 지금 로맨틱형을 몰라요 한 그냥 다섯개 적어주면 안되나?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거 할게 6 내 마음속 최고 이것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 최고 이것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 최고 내 마음속 최고 저것이 피아노맨 거리에서 거리에서는 그거죠 해와 해야도 피아노맨은 그건 피아노맨! 그건가? 거리에서, 그나마 거리에서 할 수 있겠다. 해와동은 그거 맞죠? 비틀거리는 전철을 타고 거리에서는 김강석? 가수 이름이라고요? 뭐 이렇게 어려워. 잠시만. 피아노맨, 해와동 거리에서. 피아노맨이 가수 이름이에요? 노래 제목이 해와동 거리에서. 그것도 모르는데. 19살이 되게 트로트를 좋아하시네. 저 어머나. 용두산아! 그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조금 할 수 있고. 아니 돈을 보냈다고 돈 보내면 안 돼. 김가은 100원 고마워. 채윤주 100원 고마워. 박혁준 300원, 박혁준띠. 김가은, 가은, 가은 200원 고맙고. 윤빈 100원 고마워. 아 쟤 보내지 마요. 100만 원 이상만 받은. 100만 원만 받은. 그럼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건 또 뭐지? 태어나줘서 고마워. 진짜 나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아는 노래. 너의 모습. 정동화? 그것도 잘 모르는데. 더. 더 계속. 이게 맞죠? 그래서. 하면서 끊을게요. 아무거나요. 네. 그럼 아무거나 불러드릴게요. 제목으로 구글 검색한. 어떡하지? 아무거나 하긴 좀 그런데. 아무거나 하긴 좀 좋은데. 아무거나 하긴 좀 좋은데. 참 고마워. 그럼 그 대신에 제노트 칠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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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C, B, E, Chang, 러브 아 몰라 이제는 편박 마음대로 해 고마워 원하는 거 못 불러줘서 그거 미안해 왜 나만 안 될지 생각은 무거워지고 내일이 두려워 자기들 수가 없다면 신이 날 빌려줄게 기대해 보내 주던 맑고 내게 와 기웃던 그 하루가 기껏을 테니까 왜 그대 아무 말 안 해도 돼 It's alright, oh 아무도 왜 관심이 없대고 더는 이렇지 않게 내 맘으로 지내 이제 울어도 돼 그래도 돼 원한다면 언제나 혼자여도 괜찮나 넌 먼저 너 괜찮나 너 이창우 신청곡은 100만원 세목에는 만원에 써가지고 트로티를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세목? 트로티도 한 곡 혹시 안 나왔을라나? 깜빡 Share Look at the end 어머 난 어머 난 이러지 마세요 남자의 마음을 달게 엽니다 I'mные어 미래어 멍치마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NCT 춤춰달라고? Let me introduce you to you day You day, you day 베이크 베이크 돌아가는 짱졸 건가?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제목으로 구글 검색할 명분 입력 이걸 마지막 곡으로 하다니 아 그래도 그건 해야지 마지막 곡을 안녕으로 하고 아 안녕하다가 그냥 그걸 하자 어딨지? 어딨어? 어 찾았다 마지막 곡은 일단 기대 이상일 거고 나가 기대 이상일 기대 이상일까 나가세요 크리미엄 그 뭐더라 유튜브에 멤버십 있잖아요 그거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안녕 꿈에서라도 마주칠까 두 눈을 감아 사랑이 그대도 아씨 미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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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데려와 주길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 진짜 개빡친다 왜 이러지 이거 오 찾았다 마지막 프리미엄 곡 마무리 끝 마지막 프리미엄 곡 같은 마음이 나두 작전을 봐 띵용기 수업만 번호 아이스 팀워랑 가는 피퍼 띵용기 수업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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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와 시연이 끊어지는 안녕해요 심상소연만이 딴는 말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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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완벽했다.